고 한쪽은 공정선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위선을 뿌려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더 나쁜 놈들은 뭡니까 남조선이 더 나쁘 죠 공정선거처럼 폼을 잡고 뒤에서 다 이런 숫자를 만드니까 제가 서울에 대해서는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라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줄 치놓은 부분이 다 당락이 바뀐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쿡킴당이 이런 탑 18이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강동갑 2번 17,706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진선미 더블당 후보에게 양천갑 황희 더블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16,600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성동을 박성준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4,601표의 위조 사전투표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 목록이 18명이 당락이 바뀐 18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18번까지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핵심이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 강동갑하고 이런 양천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 강동갑에는 더블당의 진선미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전주회 후보가 여러분들 맞붙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강동갑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멀쩡하죠 더블당의 진선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진선미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진선미 국외부재자 투표 득표 394표 조작 진선미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4447표 조작 사전투표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이집 그래프 딱 그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됐습니다 딩동댕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진선미는 이러면 15% 됩니다 국힘은 마이너스 15%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선미 후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국외부재자 투표 394표 조작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4447표 조작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조작표수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선미 관외 사전투표 9178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더블당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대해진 위조 투표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나오네요 3947표를 대해줬네요 3947표 어떻게 대했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5789표에다가 4분위를 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여러분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배속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더블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394표 조작 394표 가운데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가 몇 표죠 197표입니다 197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786표 곱하기 4분의 1 197표가 나옵니다 그럼 진짜 제외 동포들 가운데 진선미와 함께 표를 준 사람이 몇 명이죠 197명 진짜 197 가짜 197 대가 394명을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선미 득표 4441표 조작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몇 표 대해줬죠 1779표 대해줬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7117표이다 곱하기 4분의 1 1779표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진선미 후보 몇 표 받았죠 2668표 진짜 대학이 가짜 2668 대학이 1779 4447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인 기간 같으면 2668표를 발표해야 되죠 선관위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제외 국민 투표를 197표를 발표했던 겁니다 전부 다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다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17706표를 훔쳤고 관내 사전투표에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가 3947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자 197표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해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1779표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양천갑 보시기 바랍니다 황희 더불당 후보하고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 구도인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황희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등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그려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여러분들 표본수가 큰 경우에 표본집단 사이 여러분들 이 격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항의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241표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535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792표 조작 전체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표를 대줬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3961표를 대줬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인수 15845표의 4분의 1 3961표를 대줬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268표를 대주고 가짜 관내 사전투표는 1302표를 대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득표수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이거를 그냥 대통령은 묻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 살아가는 겁니다 국호 바꾸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다양한境회에서 끊기 고정 Path第一 9 8 9 10